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고발사주에 관련해서 핵심으로 지목됐던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공소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기각됐고 그리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된 것도 이틀 동안 시시하고 있다가 손준성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언론에 임박해서 보도됐고 또 본인에게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법조계에서는 사기수사다. 피의자를 속이고 수사를 하고 있다 하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도 적절성, 적법성 모두가 결여된 수사다. 또 구속영장 청구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고발사주라고 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할 때에 야당의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해가지고 여권의 정치인들을 고발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사주했다. 거기에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이 고발장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고발장을 보낸 명단을 보니까 고발장이 김웅 의원에 왔고 그 김웅 의원에서 온 고발장을 조성은 씨가 받아서 처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준성 씨가 보냈다고 하면 손준성 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윤 총장이 시켰을 것이다. 이게 이제 가설이고 주장하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로부터 여권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당하니까 주로 고발을 압박을 해왔던 최강욱 의원 등을 비롯해서 여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이미 수사하고 있던 것들도 추미애나 또는 정부 여권으로부터 압박을 당해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방으로 통영으로 대구로 이렇게 쫓겨가는 마당인데 새롭게 고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고발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비판도 했고. 그런데 이건 나중에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에게 개입된 걸로 이렇게 의심이 됐고 그것도 두 사람이 만난 것과 그리고 제보를 할 때 뉴스버스라는 매체에게 제보를 했는데 나중에 제보하고 난 뒤에 보도되는 걸 보고 조성은 씨가 한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보도 시점이 나라 또 우리 원장님이 원하는 시점이 아니었다. 날짜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이게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된 제보를 하라고 뒤에서 시킨 제보 사주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됐는데 그런데 갑자기 검찰이 공수처가 박차를 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손준성 검사에게 출석 또는 요구를 했는데 손준성 검사는 변호사로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좀 미루니까 안 오겠다 싶어서 진작하고 그래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손준성 검사에게 공수처 검사가 보낸 메시지를 보면 대선 경선 일정, 일정 등을 고려해서 그래서 언제까지 와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준성 검사가 대선 일정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서 치러지고 있는 말하자면 선거 개입이다. 공수처의 대선 개입이다. 이런 오역이 강하게 제기됐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바탕에서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영장이 기각된 것입니다. 따라서 손준성 검사의 신병을 확보해서 숙사에 속도를 붙이려고 했던 공수처 수사 자체가 차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지금 대선에 개입했다는 강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영장심사를 맡던 서울중앙지법의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손 검사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 판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속 요구 상황과 그리고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또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신문 과정에서 앞으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구속할 필요가 없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수차례 약속된 소환조사 일정을 미루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겠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 서울 구출소에서 대기하던 손준성 검사는 곧바로 풀려나서 기과하게 됐습니다. 이날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공수처는 여운국 차장 등 검사 4명이 나가서 사안의 중요성과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에 손 검사 측은 무고함과 그리고 피의자 방어권을 무력화한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손 검사 측은 영장심사 전날 오후에야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변호인에게 통보한 공수처가 자기들은 PT 프리젠테이션 자료까지 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에게는 방어를 할 시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통보해서 준비할 시간이 24시간이 되지 않았다. 16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변호인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대전에 이사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통보를 받고 이걸 하루 넘겨달라 하루를 좀 연기해달라 하니까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올라와서 방어에 준비했는데 그런데 자기들은 PT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속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처벌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지난 20일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23일 소환조사도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 전날 오후에야 영장 청구 사실을 손 검사 측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손준성 검사 측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현회화시켰다.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침탈하는 조치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체포영장에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서 당사자 조사도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의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생명을 내고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영장을 거듭 청구해서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또 기각됐고 이번에 사전구속영장을 바로 또 신청했다가 또 기각된 겁니다. 자 이게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 또 체포영장 모두가 1호입니다. 소환조사는 몇 차례 했는데 영장을 청구한 1호입니다. 그러니까 영장 1호가 모두가 기각되면서 공수처의 수사,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손 검사 측은 공수처 검사가 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언급하면서 출석을 종룡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성명 불상자에게 최강욱 인림민주당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한 뒤에 이를 야당 측에 전달해서 고발을 사주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총선에서 여론이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야말로 이게 정치 수사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 불상자로 적시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작성자를 차단하지 못한 게 아니냐 아니면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법조에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도 특정하지 못한 채 섣불리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을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도 미수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서 손 중성검사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소처가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또 무리하게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의도가 다 드러난 건 아닌가 이걸 봐서 이제 공소처의 수사 범위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당의 11월 5일 날 3차 컷오프 이루어지니까 그 앞에 소환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압박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또 행여나 구속 영장이 떨어질까 하고 그렇게 서둘렀지만 그러나 판사가 보고 한마디로 이건 구속사안이 아니다. 상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적절성도 없고. 그러니까 구속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이 공소처는 앞으로 손 검사를 다시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웅 의원과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공소처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출범 이후에 1호 체포영장 그리고 1호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이 되면서 수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고 무엇보다도 이 수사 자체의 순수성을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수사고 수사 자체의 사기 수사하는 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야당의 대선 후보 손출되는 것을 막고 방해하기 위한 일련의 공작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수사 결과를 놓고 공소처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